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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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눌 것은 바로 인생을 의지하지만 사랑을 의지하지만 제목이 좀 세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18절에 읽으신 것처럼 이 말이 결국에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성공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느 날이 되면 실패할 수 밖에 없고 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공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도 그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도 그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것은 언젠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한계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만 꽉 붙잡고 있다면 어떤 일이란 말일까요? 어느 날 그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젠가 넘어질 수 밖에 없고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계속해서 실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만 붙잡고 있는다면 어떤 일이랄까요? 내가 오직 목사님만 바라보고 잡고 있다면 내 여동생 내 누나만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남편과 와이프만 의지하는다면 어떤 일이랄까요? 그 사람이 실패할 때 나 역시도 함께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지만 나를 의지하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공까지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한계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4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면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는 결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제가 그 친구한테 가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친구가 교회에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났고 아직 그 친구가 교회에 올 결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초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녀의 페스티벌을 할 때 그녀는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초청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페스티벌에 초청을 하거나 찬성을 하라고 하면 거부를 합니다. 왜 그 친구가 그런 걸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만날 때마다 교회에 오라고 하면 그 친구가 좀 이상하게 보여요. 제가 매주 만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메세지를 드렸죠?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심플하게 그것만 메세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났고요. 그 친구가 마음을 오픈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 생활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싸움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그 싸움이 그 싸움이라는 것이 그냥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일어났어요. 바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때문에 생긴 그 문제들 그래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복음이랑 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지난주랑 이번주에 저는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것 좀 바꿔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 말씀을 나눴고요. 왜 네가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 왜 네가 교회 안 가고 싶어하는지 알아? 네 믿음과 네 모든게 사람한테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람을 의지했을 때 그 사람이 실패를 합니다. 나도 함께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절대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그렇다면 내가 완벽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네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나와 함께 있는 자 그분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교회되는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만 잡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의 결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올 때마다 이 문제만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까먹습니다. 그리고 문제만 계속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문제보다 다른 문제보다 다른 문제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일을 하고 함께 가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혹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다른 상황이 다른 식으로 상황이라는 것이 내가 계획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런 게 자주 일어납니다. 함께 일을 하고 아니면 어떤 실수가 있으면 우리가 계획했다는 것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이 상황에서만 자꾸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 이것이 우리가 연습을 많이 안해서 이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잊어버립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가 가진 어떠한 문제와 사람보다 더 큰데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상황과 문제만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라고 나는 내 시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내 시험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어제 제가 어저께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려고 그 친구가 있는 곳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화했어요. 벌써 왔어. 그래서 그 친구가 폰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꽤 먼 그 친구 집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나 지금 서울 갔어. 미안해. 그때가 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 때가 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약속을 했고 약속을 했고 그 친구는 서울에 갔고 그냥 문자 갖다 보내는 거예요. 약속을 했고 그 친구는 서울에 갔고 그냥 문자 갖다 보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만 딱 잡았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만 딱 잡았으면 어땠을까요? 뒷목 잡았겠죠. 내가 많이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내가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가 미안하다고 하겠죠. 하지만 그 친구를 볼 때 내 마음이 이미 저와 같지는 않겠죠.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상황이 복음을 자꾸 막습니다. 내가 이거에 자꾸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심지어 너무 약하지만 그리고 실수 많이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성령께서 일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의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죄송한 게 있어요. 오는 주가 크리스마스 주간이잖아요. 우리도 그 페스티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많은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연습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조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확신을 못하겠고요. 이게 잘 될 건지 제가 염려가 싹 되더라고요. 우리가 연습할 일을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제가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걸 봤습니다. 상황이 상관없다. 성령이 한 번만 일하시면 모든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그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응답이 있다면 정말 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찾아오는지 아무런 문제를 해주세요. 이 그리스도가 그 믿음이 있다면 바닥에 자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바닥에 자도 상관없어요. 왜 제가 바닥에 자는 얘기를 할까요? 침대에 자도 상관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죠? 제가 이틀 전에 침대에서 잤어요. 그 전에 바닥에 잤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별은 결국 오해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이라는 것은 오해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이라는 것은 오해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매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이 좀 짜요. 지금은 짜고 매운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짜고 매운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갈보리산에 일어났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장인자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께서 이 갈보리산에서 끝낸 것입니다. 그리고 갈남산에서 있었던 일을 경험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사도행제 1절 3절. 성령의 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경험해야 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렬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기도를 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말 짧은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에는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골프를 칠지 몰라요. 누가 자기 있는 데로 오라고 해서 같이 골프를 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는, 그 친구가 골프를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쉽게 보기에는 보기에는 쉽게 보이고, 향이 안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조금 가르쳐주니까, 제가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와서 그 분이 오셔서, 이런 방법으로, 이 자세를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되더라고요. 다른데 그 company의 positions을 항상 가르쳐주 comment 그냥 움직였어요. localsots을 공개할 때는, 아무거나 가르쳐주고자세대로 했을 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디 가서 NORM을 가르쳐 hip. 고 투입혀주니까 다시 하니깐 안되더라고요. 제가 다시 불렀어요. 안된다. it doesn't work come here again and teach me again so he said oh you move your your hand that's why so he just turn my hand again and we are doing it again then he's working but after five minutes five minutes i just have to move again so it changed he just said one thing and i realized two things the first thing is i just if i just have the correct position everything is fine i just have the right position it's enough i think the gospel is the same when i worship god if i worship god with truly heart if i worship god with truly heart if i trust him and worship him with all my heart it's enough i want to do it the right position but it doesn't work in me i want to do it the right position but it doesn't work in me it doesn't work in me it doesn't work in me even someone comes and tells me how i have to do it i want to follow but after five minutes i'll fail again that's my nature that's my root that's my root that's what's imprinted in me so i told him why i changed i don't know i try to follow what you're saying he said this is your nature that's your nature i was feeling like he was giving a message to me i must change that nature then it's gonna be it's gonna work i must change that nature then it's gonna work then i told him what can i do how can i change this he said you just come one per week try to come twice per week you must train you must be training you must be training spiritually i think it's about the same why we are listening a message every day why we have the prayer journal and we pray with that and hold on to that why i'm going on many conferences or retreats and spiritual training because even i know what is the right way even i want to do well it doesn't matter i can follow that because i must change this because i must change this i must change this because i must change this so this is the reason why i must train you i must train you because i still, when problems or difficult situations come to me i just hold on to that you are having really hardships if you want to do well you can trust in God enough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만 붙잡고 싶기도 할거에요. 정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 훈련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진정한 복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한 모든 하나하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자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다른 종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